오늘도 말씀 볼까요? 오늘은 7의 웃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피계의 파악독 우메흑장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죠. 이제 자연이 아니라 가축과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애굽의 신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도르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여기고 듣고 흘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완성해내는 말씀으로 삶 가운데 순정하여 그 말씀을 완성해내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계의 파악독 우메흑장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죠.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리석고 완악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단 한 곳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죄이며 심판이며 재앙입니다. 8절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음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세 악성종기 독종이죠. 독창이죠. 이 재앙은 애굽의 의시르신 이모템과 타이폰이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애굽에는 모래 먼지가 많죠. 그래서 피부병이 잘 발생하는데 이 의시르신에게 풀무에 그 죄를 바쳐 치료를 빌었던 것이죠. 그러나 술객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나타난 것이죠. 동물이 걸리는 병이 사람에게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사하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이 같은 일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리는 그런 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류의 의술은 하루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이 정복하는 병들보다 원인 모를 병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의 길에서 엑소도스 하지 않으면 결코 살지 못할 것입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며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느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하여 들었으나 이슬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일곱 번째 우박과 불덩이 재앙이 하늘의 여신 바로 누트와 수가 거짓 우사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까지 그들의 신이 무능함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일 이맘때며 미리 시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일 이맘때며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그리고 피할 방법도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피해가지고 가축과 사람들 전부 다 집으로 들여라. 피해라. 하나님 주시는 기회죠. 내일이 되기 전에 돌이키고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이 오기 전에 지금 기회를 잡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들에 있는 자기 가축들을 자기 종들을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피신시켜 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이 남은 자들 이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의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보이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송이 무너질 때 목숨 걸고 여리고송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남은 자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들어간 것이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장자의 그 죽음 앞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함께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를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애국의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죠. 워낙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마지막 재앙이 닥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닥치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글쓰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일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요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엑소도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